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셀리의 법칙으로 가고 마음속에 난 이상하게 안 되게 돼 있다. 오늘 일진이 왠지 좀 안 좋은 것 같다. 왠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피의 법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즐겁고 명랑하게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갖는 거 직장인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보시겠습니다마는 날개 없는 선풍기. 날개가 없는 선풍기니까 처음에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50만 원, 60만 원씩 하는데 일반 선풍기는 몇 만 원이죠. 날개 없는 선풍기. 그리고 이런 게 필름 없는 카메라. 처음에 이상했지만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죠. 튜브가 없는 타이어.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있는 거죠. 전부 창의력과 상상력에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진정한 경쟁력은 창의력이다. 또 창의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창의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는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른다. 부하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상사도 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매력은 애적 매력이 있고 내적 매력이 있습니다. 또 매력은 다양한 진선미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왠지 끌린다. 매력을 영어로 attra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왠지 끄는 힘이 있다. 직장인이 실력은 쟁쟁한데 호감을 못 주고 비호감이 되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윈윈윈윈 말씀을 드렸고 항상 직장인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팀워크를 살리고 그리고 남을 도와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을 베풀면 운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악재까지 직장인들이 일해서 벽돌 하나라도 더 쌓듯이 성과를 낸다. 또 한동안은 경쟁 전략이라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덕을 베풀면 운이 열린다. 사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전부 얘기가 운이 좋았죠. 겸손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운이 따른 겁니다. 그런데 운이 왜 따르느냐. 덕을 베풀면 운이 따른다. 이걸 좀 확장하면 가덕을 베풀면 가운이 열린다. 그러니까 집안도 주변에 잘 해주는 집안은 많은 사람들이 또 도와주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요새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사덕을 베풀면 사운이 열린다.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사회 공헌 활동하는 것 같지만 지금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시민들이 다 똑똑해졌습니다. 진정 기업 시민 정신을 가지고 진정하게 사회 공헌 활동하고 사회를 도와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런 기업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기업의 거래를 트고 그 기업의 물건을 사고 그 기업을 지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죠. 국덕을 베풀면 국운이 열린다. 우리는 지금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21세기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배워야겠다. 현대세의 기적은 한국이다. 식민지화, 그 다음에 전쟁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선진국까지 들어간 데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앙공무원 교육원에도 많은 외국 공무원들이 와서 한국의 발전 모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코이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글로벌 봉사활동 그리고 많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조 금액을 내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악재가 질하고 하나라도 더 수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같은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왠지 한국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지구촌에 많아질수록 우리나라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격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덕을 베풀면 국군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나갈 때도 나가서 우리 발전상을 자랑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특히 6.25 전쟁 참전국과 같은 데 가서는 반드시 참배를 하고 참전용사를 모셔서 감사를 피하라. 이게 덕을 쌓는 일입니다. 덕을 쌓으면 저절로 국운도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시대가 아니다. 또 악재가 질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에 맞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지구촌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지구촌의 새로운 가치는 어떤 것인가? 권력 이동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가치의 이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생각의 틀을 재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크기를 크게, 더 크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빠르게 생각합시다. 세 번째는 더 순수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함을 가집시다. 그러면 성과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의 틀을 확 바꿔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